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신이 한 3,700년 나간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주자의 의심을 좀 많이 받는 사연입니다. 또 지금은 글을 지웠고요. 뭐 근데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봅시다. 제목 예비신랑의 여동생이 저 대신 결혼을 해야겠다며 지금 당장 모든 걸 양보하려고 쳐 난린데 아니 이것들이 단체로 돌았나? 원제 예비신랑 여동생이 저 대신 결혼을 한대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이야기 믿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 정말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거라 글 남기는 거예요. 우선 조언도 조언이지만 너무 기가 막혀서 글 씁니다. 일단 저는 30초반이고 2년 동안 만난 두 살 연상의 남친과 결혼을 준비 중이에요. 이미 올 상반기에 예식장, 스드메 등등등 그냥 모든 예약이 다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친 가족들이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미친 소리를 들었거든요. 사실 남친 스스로가 본인 가족들을 되게 싫어하고 또 부딪히기 싫어서 일부러 타지에 혼자 나와 살던 중에 저를 만난 거였어요. 또 명절 때도 그랬습니다. 늘 저희 집에만 다녀오자 그러고 본인 가족은 우리들 결혼식에서 보는 게 마지막이 될 거라면서 너무 정말 딱 봐도 정의 없어 보이길래 저도 그냥 괜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왜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받았죠. 만약 이게 02, 070 이런 거면 안 받았겠지만 일반 폰 번호였거든. 그래서 받았더니 여보세요 하니까 어떤 나이 많은 아저씨 목소리가 들려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랬더니 남친 아버지래요. 나 꽁꽁이 애비다. 깜짝 놀랐지만 일단 차분하게 인사를 드렸고 그런 뒤 이래저래 제법 긴 이야기를 했는데 짧게 요약을 하자면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남친 여동생이 있는데 혼자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너희들 결혼 날짜 거기에 우리 꽁꽁이를 먼저 시집 보내면 안 되겠냐? 이건데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약한 걸 양보해라 이거예요. 달라고. 정말 글을 쓰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요. 당장 급하면 어쩔 수 없겠죠. 결혼해야겠지. 그런데 그럼 먼저 자기들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왜 우리들 날짜를 달라는 거야? 이걸 왜 달라는 거야? 이게 뭔가 싶어서 저도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정확히 다시 물었는데 한마디로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 하는 거 우리가 대신하자 이거였어요. 미쳤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바로 아니요. 안 돼요. 이렇게 거절하고 끊어버렸더니 바로 카톡으로 야! 그래도 급한 사람이 먼저 아니냐? 나중에 너희 결혼식 비용은 우리가 준다니까? 이래요. 그러면서 양보를 안 하면 자기들도 저희들 결혼식에 아무도 참석을 안 하겠다. 이런 미친 협박까지 합니다. 아니 저요. 여러분 그냥 들은 그대로 쓰는 중인 건데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조차도 강한 의심이 생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비상식적인 소리를 들었다 이거죠. 여하튼 기가 막혀서 남친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엄청난 대노를 하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랑 전화로 대판 싸웠어요. 그런 뒤에 그냥 우리 가족은 없다 생각하고 우리끼리 결혼하자 이래요. 어차피 저도 하객이 별로 없다고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하객이 얼마 없다며 그냥 우리끼리 하자 이래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어머 얘 진짜 순진하다. 야 니 남친 하는 말을 믿냐? 허니 생각을 해봐. 그 아저씨가 니 번호 어떻게 알았을까? 어? 댓글 아니 뭐 결혼이야기 나오고 서둠에도 다 잡아놓은 이 상황에 예비며느리 전화번호를 아는 게 뭐 대수인가? 2번 그런 시끄러운 집구석으로 시집을 왜 가려고 하는 거야? 이유가 뭐냐고? 혹시 뭔가에 단단히 씬건가? 어? 아니 남친도 자기 부모 자기 집이랑 문제가 많아 보이고 여동생도 혼전입신하고서 지 오빠랑 새언니의 식장을 지가 가로채 처먹겠다고 난리인데 아직도 느낌이 안 오냐? 이런 개파린 집구석에 왜 가려고 용을 쓰냐고 남친한테 이야기해 나랑 결혼하려면 지금 당장 집이랑 연을 끊던지 그게 아니면 일단 그지같은 문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정상적인 집이 됐을 때 그때 생각을 해보자고 아시겠어요? 솔직히 나는 말이지 여기서 글쓴이가 제일 이상하고 이해가 안 돼 물론 남친도 되게 웃기는 남자고 그냥 여기에 제정신이 아무도 없어 3번 모르는 번호를 받았더니 남친 아버지라고? 아니 쓴이 번호를 누가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집 인간들 그냥 다 콩콩팟팟 양양 쓰쓰라는 거 몰라? 바로 손절하라 이 말이지 4번 어? 나는 이게 뭔 소리인지 아예 이해가 안 되는데 쓰리 결혼실날 남친 여동생이 쓰리 이름으로 식을 올린다 이건가? 제목이 딱 그거구만 어?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결혼식 끝나면 식장 비용은 다시 되돌려준다 이건가? 그럼 해당초 돈이 있다는 소리인데 왜 저 지랄들이야? 그러니까 당장 돈을 얻고 축의금 들어오면 그걸로 충당하겠다 이거지 뭐 2번 청첩장 돌리기 전이라 예식장만 먼저 쓰겠다 이거겠죠 결혼을 왜 쓰리 이름으로 해? 미친 거 아니야? 야 지금 중고등들 아직 방화 안 끝났지? 그러니까 이딴 댓글 달리는 거지? 생각 좀 해라 근데 쓰리가 제목을 이따구로 썼죠 3번 그게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쓰리 결혼식을 엎어버리고 그 날짜에 쓰리 남친 여동생 결혼시키겠다는 거 아니냐고 결혼식 일정이랑 장소는 쓰리가 다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자리에 쓰리의 쓰리를 빼버리고 여동생 결혼식을 진행시켜서 얼른 임신 중인 딸내미부터 치워버리겠다 그런 생각인 거겠죠 4번 야 네 번호는 네 남친이 줬겠지 결국엔 뭐다? 결국 네 남친도 한통속이다 5번 아무리 시댁 식구를 안 보고 하는 결혼이라도 인사나 상견례 하나 없이 전했다고? 어디 미쳐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해 이거 주작이야 이거 6번 그 아저씨가 네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국 콩콩팟팟 사실 이거 저도 예전에 당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다른 의미로 대부분 저런 형태의 가족이면 그 남자들 99%의 확률로 마마보이야 가족과 연 끄는 사람은 진짜 안 보거든 뭔 일이 나도 안 봐 부모가 죽어도 안 가더라 그래봤자 여기서 제일 이상한 사람은 바로 쓴이죠 이딴 집인 걸 알고도 불구덩이 속으로 쳐들어가는 너 말이지 예비 남편도 결국 피는 끊을 수 없어가지고 저러는 거 안 보이냐? 너 이러다 나중에 애 낳으면 보여주고 싶고 결국 꽁창 나는 거요 10번 아니 지금도 없는 돈이 뭐 나중에는 생긴대요? 웃기고 자빠졌네 9번 그냥 파혼해 남자는 그거 숨기느라 연락 안 한다 한 거고 예비 신부가 지금 예비 시부가 너 도망가라고 신을 주는 거잖아 모르겠냐? 추가 겨우 하루 지났는데 댓글들 정말 많이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야 그 사람이 네 번호를 어떻게 알았겠냐? 결국 네 남친이 알려준 거 아니겠냐? 이러시는데 이게 집안에 인사드리고 서로 선물이 좀 왔다 갔다 할 때 그래도 결혼하니까 딱 한 번 인사를 했거든요 그쪽에서 보내는 사람 남친 이름 받는 사람은 제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야 저는 따로 번호 받은 게 없어서 모르고 있던 번호였던 거죠 사실 카톡은 전에 떴는데 친구 추가 안 했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왜 이건 주작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변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분명 처음에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그런 만큼 당연히 여러분들도 믿기 힘들 거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하튼 저는 이거 절대 양보 안 할 거고요 차라리 이 남자랑 파혼해버리고 결혼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냐니 그날 거기서 그 시간에 거기 제 대신 결혼하는 일은 없게 만들 거예요 참고로 남친은 그 다음날 집으로 쳐들어갔고요 엄청나게 싸우고 늦게 와서는 그냥 미안하다고 내가 꼼꼼히 놀아도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하기 싫을 것 같아 근데 앞으로 저딴 개소리 짓는 전화 절대 못하게 할게 그냥 같이 살아만 줘 이라는데 가족 문제가 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미친 짓고석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안 가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아예 말 그대로 손절하고 어디서 사는지 아예 모르고 번호도 모르는 게 아닌 이상 결혼하잖아요 100% 망하는 거야 그래도 부모님인데 찾아뵈야지 이런 소리 나온다 이렇게 변한다고 지금도 봐요 연을 끊겠다 소리는 안 하고 내가 잘 막아줄게 이러고 있잖아 느낌이 안 오냐 2번 깔깔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써니는 무조건 결혼할 거잖아 잘 살아보쇼 3번 아니 나는 또 제목만 보고 여친이 써니 대신 여동생이 자기 오빠랑 결혼한다는 줄 알았네 저도 처음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본문 내용도 문장이 되게 혼미했거든요 제가 싹 고쳐온 건데 여하튼 지금은 이게 지금 제가 주작이다라는 댓글을 많이 안 가져왔는데 댓글이 10개 기준으로 한 2, 3개는 주작이다라는 말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성질을 나가지고 지운 건지 아니면 진짜 주작이라서 들킬 것 같으니까 지우고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샥 날랐어요 진짜라도 거지 같고 주작이면 더 거지 같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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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기